아 아 이거 약간 맛서치에요 뭐 쿠진 랜이야 86% 그러면 저도 쟤도 진지하게 하는거에요 86% 진지하게 가요 갑시다 또 순간 좀 왔어 아 이거 진지하게 가자 야 86% 어 근데 곰이란 말이죠 손 흘리기 할게요 곰이면 나한테 바꿔줘 저한테 바꿔줘 곰 선생님 어차피 제가 다 이겨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심어놓은거 다 만드는걸 야 잭 승률 봤어 100% 잭 승률 100%였어요 곰 승률 78% 카운터 아 원래 또 뚱뚱한 캐릭터는 바꿨어요 우리 흑형이 잘 때립니다 어 뭐야 잘 때린다면서 아 맞아 잭한테 안맞는게 있어 하필 또 잭이었어 바꿔 뚱뚱한 캐릭터는 흑형한테 맡겨줘야 된다니까 아 킥 카운터 선생님 이게 들리지않고 아 아 아 진짜 흘리면 뭐하냐고요 지금 흘린거 아니에요 선생님 뽀로그를 뿌리고 뽀로그를 뽀로그를 선생님 아까 쇼도포즈하고 빨리 바꿔줘 빨리 안 바꿔요 선생님 아이 제발 아이 내 피가 충분해 마킥 때린 다음에 뻥 발로차 발로차 아이 그게 발로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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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곰이라서 누워있는거 맞구나 어 그냥 이겨요 선생님 승률필 없어요 바꿔서 왜 이제 바꿔요 아이 승률필 없어 내 실력이 이것만 썸네 이것만 실력이 말해주잖아 이것만 썸네 저 태그온 노하우가 나와있잖아 빨리 쇼핑 쇼핑 쓰라고요 뚱뚱한 캐릭터 쇼핑 쇼핑 한 번 더 쇼핑이 약이 없 아악 반대 아 이게 무슨 막힌겨 이거 때리면 하하하 짭 잡아놓고 카운터 떴어요 선생님 카운터 떴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뚱캐는 그 형이 이거만 쓰면 됩니다 이거 아 그래요? 이거만 쓰면 되요 진짜 뭐 어지 78%인데 플러가 안 강하구만 오 기기가 졌어요 선생님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사람 내가 볼때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 좋았다 기가 막히다 김현진 급이다 이 사람 승률해 뭐 거품이 좀 있죠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방금 왜 거풀 맞았죠? 심리적으로 말린거 아니에요? 잡담을 하다보니까 자 때리빨리빨리 그냥 가지 날아올라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진짜요? 오 진짜요? 이거만 하면 됩니까 카운터는 끝났어 안 죽었어 죽지 않아요? 어 뭐야 저 아니에요 손 올리기 어어? 콤보 연습은 많이 했나보네 상대방이 카운터 중단 바꿔줘 아 뭐야 이거 죽잖아 죽었어 죽었어 승룡 끝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나이스 플레이 두잉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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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그냥 때리지 어 뭐야 이거 이거만 쓰면 돼 나는 이거만 쓰면 돼 오린잡기 못 풀어요 선생님 약간 어두워서 잘 안보겠어 이거만 쓰면 돼 정말이네요 정말이네요 레알 이게 흑형이 이렇다니까요 상대가 70%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져가지고 한 10% 넘게 깎였지 않을까요? 확실히 인드라와 니 무릎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제가 앞에서 방심 유도시켜놓고 아까 그 기술 어떻게 쓰는거에요? 방심 유도해놓고 뒤로 오른손 저는 기술 하나만 쓰는데 뒤로 오른손인데 저런 기술 나가요? 이게 바로 흑형이죠 뒤로 양손 들으면 어마어마한거 나가야겠는데 바로 쓰러집니다 뒤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게 뒤로 양손이고 뒤로 오른손 좋다 브루스 이게 바로 또 걸렸으면 좋겠다 약간 온라인의 거품이 온라인들이 보면은 그런게 있어요 비기너 할 수 있는 챔프들 있잖아요 그러고 들어가면 한 10승치 한거에요 승률조작 조작이 좀 있는거 같아요 한가지로 쭉 가면 승률조작이 안되는데 이것저것 깔짝거리는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 없겠는데요 그냥 오늘 아예 앉고 가볼게요 쭉 이거 맞섰지 거품이지 거품 호랑이가 사람이길라 그래 우린 흑형인데요 간지가 어디서 아래 간지가 어우 의사 안좋다 온라인은 그냥 옷을 까맣게 입은거지 태생이 흑형인데 어이 선생님 먼저 나왔는데요? 원래 한번 나와줘야되요 뭐 별거 아니에요 와 선생님 잡기 어떻게 푸는거에요? 보고 푸는거죠 와 이건 뭐 펠로? 펠로? 중단이에요 뒤로 한번 중단이었어요? 벽후무까지? 기가 막히네요 저 지금 뒤로 오른손만 쓰는데 다 이기고 있어 좀 고생하고 오세요 에이 선생님 그나임비죠 바운드 바로 세번때리고 어 아니 아 슬라이스 어? 자이언트 한 방에 중단 어 뭐야 이씨 왜 이렇게 바꾸면 안해 자이언트 왼손으로 풀거에요 저 킹인데 킹이면 왼손이지 저는 이것만 쓰면 된다 이게 흑형이죠 야 이렇게 쓰는데도 딜캐를 못해요 와 디캐 멋있어요? 아 없죠 와 빨빨빨빨빨 날아올라 공복하 인드라님한테 맡깁니다 이제 야 치사하게 잡기 저 잡기 오우 저 잡기를 풀어 사타 카운터 이건 나 이건 무조건 스니클 맞는데 어이구 온라인이 아니신가 빨리 바꿔줘 빨리 어떻게 스니클 막았지 또 브루스에 취해봅니다 한번 취합니다 호랑이 찢어버려요 어 제가 중단을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하단을 어 뭐야 하단을 맞았네요 중단 상태에서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설 수밖에 어 카운터 하셨어요 어 홍보 실수 양장 자 중단 W 카운터 아 1타만 쓰세요 짠발 잘 심어놓고 대시 잡기 무릎 아 아 잡기 썼는데 어 한류창 조핑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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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꿀 거예요 왜 안 바꿔요 나 자신을 믿어 아 또 이렇게 스릴을 또 저는 지금 중단을 중단을 심어줬습니다 어 상대가 하단 심는데요 바운드 1타만 쓸게요 야 아 아 아 이거 뭐야 중단을 심어줘 중단 하자 20선 달러 선이 어 어 뭐야 제대로 할게 이거 치면 안 돼요 지금 손 올리기 바리에요 빨리 벽으로 보내요 빨리 어 아 뭐야 어 아 아 어 어 우승기 빼고 웃음기 빼고 갑니다 아 나이스 플레이 벽으로 우와 이야 콧봉 와 으아 으아 콧봉 우후 끝장나라 하단 버릴수 밖에 없죠 지금 중단이 선생님 왜 안가르쳐주셨어요 자두콤보를 가르쳐주면 하잖아요 그정도는 못하니까 안알려주는거죠 어? 어 뭐야? 벌써 피가없어요 지금 국민이 아니신가? 10초만에 죽어버렸어요 선생님 저 타임버택 당했어요 10초도 안되서 타임버택 당했어요 난로 먹어봅니다 난로 먹어봅니다 이야 이게 바로 흑형이죠 하단을 버릴수 밖에 없네요 심리전 심리전 구석의 선생님 같아요 심리전이 흑형의 취합입니다 이야 이게 계속해서 뒤로 하면서 왼손을 심어놓으니까 하단 로우킥을 버릴수 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브루스가 무서운 점이거든요 와 나도 잘하는 캐릭 하고싶어요 어우 답답해 하면서 미친거 같아요 어우 답답해 잘하는 캐릭이 뭐죠? 저요? 딱히 없어요 딱히 지금 없어요 잘하는 캐릭을 선생님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를 어떻게 다음주도 브라이언 또 갈까요 진짜 이거 진짜 심층 분석 한번 해야되나요 이거 이게 세시간만에 뚝딱 되는게 아니잖아요 철권이란게 그렇죠 분명히 브라이언 아니면 따로 제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네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음 뭐 그런 시간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에 적어놓은 브라이언 비키 같은게 있다면서요 아 그거는 저한테 또 따로 한 4만원에 어우 뭐야 지금 94% 32승 2패 오늘 스나이퍼 오 BJ 스나이퍼라는 얘기는 방송하는 사람인데 스나이퍼를 오오오오 이거는 지금 뭐 승률 좋으신 분들이 작전하고 걸리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아 우리 스타일이야 이런게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어중이던지 어 왜 선생님 먼저 나오죠? 오 그럼 오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 보니까 네 제가 태그 버튼을 누르고 시작했나? 움직임 보니까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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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합니다 이제 토스 토스 했잖아 아 토스 했잖아 지금 아 뭐해 얘기 얘기 다져 뭘로 얘기를 해줘야돼 토스도 한다고 했잖아 지금 아 뭐해 어어 어어 무리타 카운터 안나져 어어 상대방 92%인데 아 뭐해 이거 93% 되겠는데요 오 뭐야 사장님 아 나 중단 아 아 아 제대로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토스 했을 때 받았으면 손 늘리기 손 늘리기 나도 커킥 진짜 아 왜 이거 맞는 걸까 선생님 어어 하나 카운터 아 아 미안해요 아 왜 미안해요 선생님 제 실력은 여기까지 한계에요 진짜 트롤 쩝니다 진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드라마 써주세요 아 아 또 그래서 바꿀까요 아니요 아 아 너무 잘해 아니 선생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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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수다 호적수 오씨 왜 이렇게 잘할걸 어 잘해요 혼내줘야 김현진 선수 아니에요 이거 혼내줘야죠 바꾸요 아우 어어 어 아 이 사람은 좀 거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선생님 믿어요 태그가 되면 믿어요 어 안돼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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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반돌 못해 한번만 아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요 승류 90%라니까 안 맞아줘 어떡하지 선생님 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이닝 깔아도 그냥 제발 두고 그 플라이닝 이거를 아 한번더 한번더 어 선생님 아 왜 바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래 내가 무서워서 바꿨어 이 거품중에 진짜 배기도 있긴 있었네요 진짜 제가 보니까 제가 죽어서 진단도 없고 아니 다 브루스가 죽어서 진짜 브루스가 죽어서 졌다는 얘기는 제가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트럴 너무 쪘는거 아닙니까 진짜 마지막에 누가 죽은지 얘기해주세요 하하하하 브루스가 죽었나요 브라이언이 죽었나요 아니 제가 죽긴 했는데 지금 고의적으로 바꾼 냄새가 너무 나는데 네 선생님 사실 무서웠어요 하하하하 진짜 죽는 줄 아세요 실제로 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요 이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제가 3부 때는 네 이 브라이언을 제가 한번도 안해본 브루스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저런 상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 3부는 브루스? 제가 될까요? 네 아니면은 이것만 쓰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네 이거는 어째 다음주에 배워야되는거니까 네 제 주캐로 세컨을 심어놓고 브루스대빌진? 네 오늘 배운거는 브루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포맨에서 그렇게 해야될거에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아예 안해본 챔프를 한다는게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온라인 모드에서 뭐 어차피 이길거라 생각은 안하고 아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 이제 좀 이제 좀 아 풍신료 2피에 풍 에이 이제 좀 숨 좀 쉬고 에이 이제 숨 좀 내겠네 네 에이 에이 뭐 동신료는 뭐 태극 어디다 태극투사 똑같아요 네 믿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네 이거 한번 심어놓고 저 레버에 손 뗐어요 요즘 이런거 한번 심어놓고 어이구 나락 어? 올려서 1타? 어어? 뭐죠? 어어? 왜 바꿀 준비하세요? 안 바꿀건데 아니 중닫을건데 알았어요 딸려주세요! 아 왜 이렇게 바꿔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하지? 하지만 저는 흑형입니다 어어 뛰었어요 저는 흑형 선생님 일부러 안 바꿔 아 티를 채워야 되니까 네 아 선생님 너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배려 나락 2타 어 터치면은 바로 띄워줘야돼 브루스는 어어? 선생님 왜 저를 안 믿는거죠? 옵니다 어 아 오는거 보고 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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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키스 마하키스 마하포치에서 맞는 줄 아세요? 아니 원래 맞지 않나요? 상당 기술 쓰면 안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청소부킥으로 네? 하하하하 내라고 하면 아 그거 그걸로 간을 보면서 아니 마하포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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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써도 안되는 구박 써도 안되는 구박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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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가 쓸래 바꿔줘 빨리 진다니까 터치면 상대방이 약간 좀 쪼그라있어 나이스 옆잡기 터스 터스 했잖아 지금 소주 죽었어 아끼다 아끼다 토스라고 얘기하네 토스를 해줘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모모 선생님 우리나라 우리가 어느 나라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이죠 톳스 모모 뭐라고 해야 되죠 패스 아니 토스인데 왜 이걸 못 받는 거죠 진짜 공 이렇게 선져줬는데 못받았어 한국말 없나요? 한국말 없어요? 전달할게 전달 모르겠네요 전달로 할게 아까 그 토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달 전달 제가 응용해볼게요 전달 이런거 대첩붓깍기 좋잖아 응용 좋잖아 응용 응용 뭐야 이게 응용? 응용 안된다면서 진짜 이렇게 선생님 답답하죠? 저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아우 답답해 병원 가봐야겠네 병원 가봐야겠네 이게 가슴에 화병이 좀 쌓이는 느낌이에요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화병 풀려면 여캐를 여캐를 다음 주에 가야 돼 브루스 파트너로 여캐를 한번 가봐야 돼 브루스랑 여캐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여캐 어 의상 좋네요 야 이건 뭐 여름 여름 패션 진짜 싫다 여름 패션은 아닙니까? 아 저거 함수 풍뎅이도 아니고 저게 복장으로 공격하고 있어 풍뎅이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세요 아니 풍뎅이라고 하니까 아 미치겠네 지금 절 꺼내러 왔는데 풍뎅이랑 지금 아 이거 마하킹 왜 안맞는거야 아니 바꿔줘 빨리 아아 올 것 같아요 왠지 와 상대 상단 그 무조건 안내요 와 진짜 전달 전달했어 렉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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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풍뎅이는 혼내줘야죠 터트려주세요 동 어 선생님 벌레한테 졌어요 벌레한테 연가시가 아니신가 욕 나올뻔했어 지금 revers 어 풍뎅이게 잘 같은데 어 음 못하는 풍뎅이 아니라 오 오 우 으어 바꿔줘 제발 아니 아까 솔직히 전달만 잘 받았어도 이렇게 어렵게 안 가는데요 자꾸 다 실패하니까 어 어 1단마리 규 1단마리 규 아! 죽이는거야! 아이킬 카운터 약간 쫄아있어요 상대방이 일단 공격 좀 해줘도 돼요 과감하게 알려뒀잖아요 두번 때릴게요 아이킬 카운터 열렸어요! 끝내주세요 왔어요 풍뎅이는 혼내줘야죠 이거는 뭐 했었더라? 아니 태그 싸코키어 바로 태그 싸코키어 태그 싸코키어 태그 싸코키어 태그요? 어? 마킥? 뭔 마킥이에요? 몰라요 이름 스네이크 때려 때려 응용해야죠 응용 ㅋㅋㅋㅋ 좀있으면 풍뎅이 나와 이제 어 나왔어 한번더 스네이크 어! 날아올랐어 풍뎅이! 오 양기아 풀었어 왔어 걸렸어 날아올라 흑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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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흑형이 하늘의 문을 연다 흑형은 근데 제가 지금 21세기에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흑형은 천국에서 받아주나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가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흑흑 흑 이거 이거 연습한거 그렇죠 전 바로 바로 받아주잖아요 우와 이게 원래 안 맞추기 더 어렵다 흑 아까 인드라님 하는거 보고 살짝 한번 해본거에요 흑 흑 선생님이랑 철권학교를 한 이후로 EP가 제 메인포지션이 된거에요 그 설정상 근데 온라인보드를 했을때 90% 이상이 EP가 걸려요 아마 그건 EP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게 아닐까 그게 있나봐요 네 있을거야 아마 아 그건 있으면 무조건 EP에서 하면 되는거에요? 근데 EP 좋아하거든요 인드라님 EP 유저니까 뭐 아무리 윌타 쓰면 안되지 아무리 윌타를 써야되네요 아스카 아스카 아나요? 아스카요? 준 아니에요 준? 아스카 아스카 어어? 재반격했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무릎기술로 때려야되요 반격기는 아 그렇죠 그렇죠 무릎이나 엘보 엘보 안 흘려지는걸로 네 오! 와 들이당 좋은데요? 아 복장이 토끼인데 토끼? 혼내주겠습니다 따끔하게 우와 이걸 이야 그냥 눌렸어요 눌렸어요 와 들캐 이만한게 없지 와 혼내줘야 되네 어 잘 때렸어요 지금 반격 깨는데 팔꿈치로 잘 때렸어요 네 중단 오! 아니 제반격했어요 햇어요 왜 온라인분들 제반격이야 스네이크 오 못막아 못막아 온라인분들 못막아요 온라인분들 못막아요 왔죠 마무리 오 뭐야 이거 잽 잡아넣고 잡기 심어넣는거에요 선생님 너무 쉬워요 선생님 의상만 화려했네 네 의상만 화려했네요 이건 다 이거 어우 깜짝이야 하나 망한? 이 정도 레벨이면 아마 되지 않을까요? 저 한번 주세요 네 가져 저에게 기회를 어 내가 다시 나오네 네 저 한번 한 번 더 딱히 이 정도 레벨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뭐 할 거 있어요? 뭐 할 거 있어요? 전달 한번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 전달 아 이 정도는 아 기회 응용이야 응용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응용 선수 아아 어 바꿔줘 어 선생님 바뀔 수 있어요? 아니요 나 안 눌렀는데? 아 진짜? 벽 부르고 우와 날아올라 우와 선생님 자 무릎 배재민 선수의 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는 배재민 선수가 가르쳐준 이 실전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과 콤보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온라인플레이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 뵙도록 하죠 뿅